자 가봅시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으 으 차차차차 들리시나요? 아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헬륨가스 가져왔습니다 아 원래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그 젤리카 게임 게임인데 제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효과음을 내는 게임이 있거든요 깨몰래 한 세달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좀 맞물리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헬륨가스 그냥 하는거보다 헬륨가스를 먹고 효과음을 내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헬륨가스를 이번에 사주고 이번엔 좀 크게 샀어 저번에는 내가 풍선을 샀었거든 풍선이 너무 비싸더라구 뭐 하나 이거 헬륨가스 들어있는 무슨 풍선 그 다음 하나에 막 6.8% 막 이렇게 하더라구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가스통을 사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가스통을 샀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헬륨을 너무 자주 마시고 오래 마시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절대 위험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면서 오늘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시청자 우리 러브콘들한테 부탁한게 있어요 올 때는 바야흐로 5월 29일 올요일 휴방하던 날 러브콘들 러브콘들에게 부탁하게 있어요 이 게시글 댓글에 내일 녹음할 대사 중에서 짤막하게 원하는 대사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생방송에서 읽고 마음에 들면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짧고 아 짧게 웃길만한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댓글을 일단 봐야되는데 대체 무슨 댓글을 어떻게 시킬지 한번 구형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져와보자 아 귀가 길지 뭘지 아니 아니 근데 웃긴게 내가 대사를 적 약간 짤막한 글을 적어달라하니까 애들이 자꾸 확인이라고 달았던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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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내가 올테니가 없어서 확인 댓글 적기 전에 절대 게시글 내용을 봐줘 하니까 확인 이래놓고 그래서 애들이 계속 그러고나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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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달아서 제가 나중에 뭐라고 적었냐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뭐라 했거든 한번 어딨냐 아 여기있다 아니 님들 확인 댓글 적지 말고 원하는 대사 적어달라니까 어 휴방이네 확인 하지말라고 바보야 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진짜 개킹 받는거 여기서도 확인 내가 이러니까 속이 뒤집어줘 안 뒤집어줘 내가 이러면 속이 뒤집어줘 안 뒤집어줘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걸 일단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씨 부들부들 오케이 이거는 너무 길어 패스 확인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이 명령탈 되지 않는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근데 멈추고 야한거 안지 사용이야 사용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안돼요 로딱입니다 럭키 유튜브에서는 로딱을 받으면 안돼요 보자 럭키키 증권 럭키 뭐가 없다 ti 나 이 polishing Protection 몇 개 매낭 그래서 aquell 158. 너 사요. 단은? 간장공장 공장장이 왜 나와? 발음 테스트에요? 러버들은 오징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넣지는 않겠습니다. 깽깽이발로 갈까요? 그거 아닌가? 롤에서 나오는 룰루 대사 아닌가? 깽깽이발로 갈까요? 그쵸. 아니야. 해볼까? 일단 이거는 헬룸 패스 해보고. 뭐 다섯 번째? 일반 주행 때 아로부금 해주세요.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입부금으로 못 틀거든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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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빰빰 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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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라고 5번 사랑해 6번 아... 어지럽다... 저 죄송한데 두 분 짜셨나요?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약간... 조금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조금 좋지 않은 PTSD가... 조금 어지러운데? 네? 흠 아직 포기하긴 3천년을 이르다... 아람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람이는 제 자작 캐릭터입니다 이게 뭐야? 아니... 어이가 없네... 뭐하는 사람이야? 그니까 리얼... 그냥 보이스 커미션 아니냐고... 안녕 로봇쿤? 아니 아조놈... 아... 그 놈의 후아후아 퓨어 퓨어는 왜 자꾸... 에? 비각입니다 엉빵 장... 엉빵 장자를 왜 넣어요? 이거 그냥 해도 발음이 안 되는데... 내가 헤를만 박는다고 이거 교정이 되겠냐고... 아구... 아... 뭘 이거다 야... 보치무무무무무무... 아 그거 말하는 건가? 보치무무무... 이거잖아... 이건... 분노무... 오케이... 아 이거... 오이시코나레를 몇번을 시키는거에요 아우 그냥 무슨 소야? 아주 그냥 사골까지 다 말아먹네 그냥 아 심심 미학이 될 것 같아 심심 일단 넘어갈게요 엔진소리만 하면 막 충동할땐 아약! 아약! 아약!이 뭐야? 아약!이 뭐요? 내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린가? 내가 맨날 비명 지를 때 아약! 한다고? 일단은 고통스러운 흰음소리 그러면 진짜 히니잉은 뭐야? 제가 진짜 이런 소리를 이브로 내요? 시공은 뭐야 넌 티가 ivery 개꿀따라시? 귀여워 엄매매해 엄매매해 괜찮다 나는 158이다? 부딪힐 땐 아는 소리야? 허저봐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어허 이거 쉽지 않네 어허 오케이 허전 오케이 하트가 안 돼 오케이 아 오마이 오마이도 옛날 밈이긴 한데 꼼틀꼼틀은 뭐야 포행 왜그러냐 와 왜그러냐 진짜 오랜만에 거미줄에선 거 괜찮으시나요? 케잌 그 노금이 이런 노금이 아니에요 무슨 위도우메이커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지만 듣고 싶어서 적었어요 아니 사심으로 적지 마시라구요 아니 보이스 커미션이 아니라고요 뭘 막히는 거야 1번은 해줄게 러버쿤 나랑 애니보러 갈래? 아니면 나랑 같이 살래? 이 기아야 코! 낮은 목소리로 사랑해? 아 오케이 낮은 목소리... 근데 이게 될까? 행운 마시면 낮은 목소리로 사랑해가 안될텐데 사고 났을 때 봐 아저씨! 해달라고? 대충 창문을 내리며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 아저씨 괜찮다 16번 운전 똑바로 해 괜찮은데? 오케이 이 정도로만 일단 가지고 한번 출발해봅시다 사실 녹음이 닿는 게임이라서 흠 가보죠 잠깐만 일단은... 나 헬륨 이거 어떻게 여는지 봐야돼 나 아직도 나 이거 열 줄 몰라 잠깐만 사용방법 용기 벨브를 엽니다 벨브를 열도 가스는 넣지 않아요 풍선 주입구를 토출 벨브에 키웁니다 토출 벨브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풍선은 헬륨이 주입이 된다 풍선은 헬륨이 주입이 된다 아하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나 무서워 무서워 나 어떻게 한다고? 나 무서워 잠깐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배부려 아하 아니 풍선은 없어 빨대를 가져와야 되나? 잠깐만요 여자친구 케이크 무게 비닐봉지 하 Sicher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서워서 이거 가져왔어. 고무장갑 가져왔어. 세핑의 고무장갑. 고무풍 사이에 없어서. 고무장갑. 일단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뜯어? 고무장갑을 가져왔습니다. 고무장갑을 가져왔습니다. 고무장갑. 생각해보니까 진짜. 휴일가스만 사고. 이걸 봐드려 그걸 생각 안 했네. 방송하는 곳. 옆에 바로 베란다고. 옆에 바로 문이라서. 상관없음. 눈을 열어놓도록. 눈을 열어놓도록. 근데 내 방 저거. 뭔 소리 끼익거리는 거 무서워요? 가끔 애들 무섭다고 그러는데. 괜찮아? 진짜 무서워하는 거 같아서. 해볼게. 이따라 나 한다. 나 무섭다. 고무장갑을. 여기여서. 잠깐만. 어 뭐야. 헬륨이 막 그냥 나오네. 이거 입에다가 못땡해. 억.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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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됐나? 아 잠깐만. 아. 습. 아. 아이고. 잠깐만 봉지로 해도 되겠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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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잠깐만. 봉지가 떨렸어. 요뚜어 버무치가 떨려왔어요 이거 고무장갑으로 했겠네 아 진짜 겁나 웃겨 고무장갑은 씹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풍선을 살걸 슈 usually yy 으악 아 오문낭만 acting 스틱 차렷 아 바꼈던 Espa 아 바꼈 나? 바꼈어요ㅠㅠ 잠깐만 조금 뭔 말이 이상한데ㅜ 흐하하하하 bead 아 이렇게 Customer 아! 안정적 굿! 좋은데? 한 번만 더 마시고 해야지. 한 번만 더 해야지. 한 번만 더 마시고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웃으려네. 가스 빠지는데. 자꾸 웃어서 가스가 빠지네. 아 씨. 아 근데 큰일 났다. 내 목소리, 본 목소리로 안 들어와. 흠흠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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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야. 그냥 살짝 헬룸이 끼는 목소리인데. 원래 헬룸이 숨 쉬면 목소리가 사라져요. 응, 돌아오는 게 좀 빨라. 아, 렐리카 가보자. 아,Up! 에이ım! 아, 아씨. 아, 아쓰해다 하는dul소 발음옷 여러가지 might. 뭐 뭐 뭐 뭐 뭐 네, 아, 아... 뭐 뭐 고민은 너무 idols까? 보이나요? 이거 처음엔 그냥 해야 될걸? 가보자 아 이거 어떡해? 아 내려가지네? 아 귀여워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냥 컨티뉴 하면 되나? 아니면 메인 메뉴? 메인 메뉴? 메인 메뉴? 이건가? 사운드 커스텀 이거? 어 이건가 보다 잠깐만 이거 근데 한국어가 있을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어 여기있다 나이스 가보자 드디어 내 목소리를 녹음할 때가 온 것인가 아 근데 지금 제가 살짝 헬륨이 껴져 있어서 좀 테스트한다고 지금 헬륨이 좀 껴져있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동차 기본 엔진 자동차 기본 엔진 아 아 이제 이러고 녹음하면 돼? 아하 오케이 자 헬륨 컴온 소식 그냥 녹음하는거랑 똑같이 녹음 님들이 약간 비교해주세요 원래 제가 평소에는 뾰드 이렇게 소리는 가운데 샬륨을 받는다며? 어? 똑같은데? 어? 뭐지? 어? 근데 목소리가 달라졌는데? 에? 뭐야?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니 이거 웃겨서 못하겠는데요? 아니 내 목소리는 변하는데 냠냠냠냠가 안 변해 엔지라고? 아 진짜 감독님 너무 낙세해요 ieggy.냠냠냠냠냠냠 진짜 골로 가져 빨리요 뭐할까 그리고 또 고속 고속은 뭐할까 어디에 대해 그거 어디에 갔냐 아 근데 헬멧 맛이 없어 뭐 뭐 뭐 뭐 뭐 잠깐만 그럼 다시 헬멧 넣고 아 이거 고무장갑이 너무 커서 어 무슨 똑같은데 어 뭐지 아닌가 잠깐만 어 어 아니 근데 말할 때는 헬멧인데 말 저거 할 때는 안 되는데 다르라고요 아닌데 봐봐 어 무슨 똑같은데 어 뭐지 아닌가 잠깐만 어 무슨 똑같은데 어 뭐지 아닌가 잠깐만 어 무슨 똑같은데 어 뭐지 아닌가 아 편했다 아 됐다 어 됐어 됐는데? 오케이 어? 괜찮은데? 이걸로 가죠? 좀 다르다고? 다를 수가 있어? 오 신기하다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웃는 걸로 가자고?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는 충돌 이건 그걸로 할까?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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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겁나.. 겁나 개킹 많은 잼미니 목소리인데? 허접 허접 이거 괜찮다 이걸로 할까? 허접 아 괜찮은데요? 이걸로 갈까요? 허접 오케이 허접으로 가고 자동차 충돌 대규모는 크게 사고가 난 거니까 그거 하자 어이 아저씨! 이거 하자 좋아 좋아 일단 헬륨 준비 아 일단 물 좀 한 번 마실까요? 이거 헬륨 계속 마시면 위험하니까 물 한 번 마시고 어? 잠시 헬륨 자 합시다 아아 아아저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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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다시 녹음해야 돼? 아 잘못 올랐어 아 까비 다시야 되잖아 다시 다시 어 괜찮은데 아저씨 아저씨! 약간 미니언즈가 화내는 것 같아 한글말로 아저씨! 겁나 웃겨 아저씨! 다시 할까요? 어이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 이거 어때? 가보자 다시 하자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 어허 괜찮은데? 괜찮게 녹음이 된 것 같아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 어허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퀄리티야! 괜찮아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 약간 그런 것 같아 뉴스에 목소리 모자이크 돼가지고 나오는 그거 같아요 한문철TV에서 왠지 나올 법한 목소리다 이걸로 가죠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 괜찮았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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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찌그러지면 어멤메하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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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웃긴다! 아 이게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진짜 웃긴다! 어메! 나 죽어라! 아니 나 죽어라 할까? 나 죽어라! 나 죽어라! 이걸 하겠다 나 죽어라! 나 죽어라! 오케이 소지품 획득은 뭐하지? 안 개꿀 따라시 할까? 우마이?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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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진짜 웃기네 어 괜찮은데? 아 들어볼까 하나?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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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어 퀄리티 좋아 좋아! 어 굿굿!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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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진짜 미니언즈가 미니언즈가 최근에 귀말의 칼날 인상 깊게 봐가지고 우마이! 라고 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마이! 으악! 퀘다하다고? 치까! 아니 이게 맞냐고 그놈의 어머라이스 내 젤리카에서도 어머라이스가 묻었네 치까! 축소는? 아냐 모이모이 호아호아 말고 아 나 아직 근데 목소리에 아직도 헤륨이 남아있다 자거진당 거진당 자거진당 거진당 자거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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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 말이 일도 없네 진짜 자거진당 자거진당 완전 하찮아 완전 하찮다 진짜 자거진당 오케이 풍성팽탕 록키 녹음종류를 여러가지 하면 인게임에서 번갈아서 나와요 어허 그렇구만 근데 아 아허 어허 와 진짜 많아 근데 또 뭐하지 풍성팽탕 풍성팽탕 풍성팽탕은 뭐할까 풍선이 커지는게 있나봐 풍성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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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커지는거 풍성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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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로 해야겠구만 아 룰루 커져라 아 오케이 그거 괜찮다 룰루 커져라도 괜찮다 탁 탁 터져라 그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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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나 룰루같은걸 탁 터져라 탁 오 괜찮아 좋아요 음 터져라 ป 소추군 수축은? 수축은 뭐하지? 음... 작아줘라. 작아진당 했으니까 아냐 나 지금 계속 숨 쉬면서 하고 있어. 괜찮아 선생님! 아 오케이 이거 해야겠다. 좋은 생각이 났어 수축은? 수축은? 작아지고 있어요. 어 괜찮은데? 수축은? 작아지고 있어요. 와 이거 직접 들으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하하하하 엄청 하찮을 듯 끈끈이 다해요? 일단 이 정도만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해보고 또 녹음하러 와볼까? 오케이. 아 이거 운전 똑바로 해! 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오케이. 아 이거 하자업 하자업 아니 이거 누를 때 하자업 하하하하 아니 이거 사운드가 조금 이상해요 하하하하 그러면은 커스텀도 한번 해보자 차지?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하하하 아 일단은 이렇게 가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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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오 오 오 오 오 재밌겠다 클로버를 그려주고 아 브러쉬를 더 작게 해줘서 검정색을 하고 오 오 오케이 눈을 그려줍니다 너무 하찮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출발하죠 저희 아 바퀴도 할 수 있어요? 바퀴 어떻게 해요? 바퀴 어떻게 해요? 하 바퀴 바퀴 개킹마라 귀여워 개킹마라 귀여워 길거리 길거리 여기다가 러브푼에 모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귀여워요 아 귀여워 불터치도 해줄게 아 귀여워 불터치도 해줄게 됐다 저장 이걸로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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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이어 뒤 앞 뒤 아 모자가 핑크색이라고? 어 큰일났다 어 큰일났다 다시 그려야되잖아 다시 그리면 돼 죄송합니다 더 크게 그려야지 귀여워 이거 헷갈린다 아 까네 핑크색 하고 하하 귀여워 짠 아 맞네 모자색 반대네 클로버이 상징이었으니까 꼬맨니 이렇게 이렇게 더 얇게 해서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됐다 귀여워 귀여워 너무 하찮아 깨물어주고 싶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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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다 진짜 하하하하 아 눈이 더 작은게 낫기도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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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귀여워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게 생길까? 아 귀여워 러브쿤 너무 귀여워요 미척 부쳐 됐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완성이다 나만의 자동차 굿 출발해보자고 안테나도 있나? 알지!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구나 이건 기본으로 하자 자 진짜 가보자 아 비주얼 봐 너무 귀여워 사운드가 이상한데요? 사운드가 이상한데요? 스캐 허접 미용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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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 자! 맞았다 미용미용 허접 허접 아 그놈이야 허접 소리 그만해 오케이 허 미용미용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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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미용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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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만 진짜 빅맘보 늦을 것 같은데 아유지 아유지 운전 똑바로 해 uğ 다음거 조립 띱 뇨밍 하자 하자 하하하하 이럴耶 운전 똑바로 해 받 Discovery руб 아 여기인가? tengan 유럽 Ep 띱 뇨라ogly 미는 거 아닌가? 베이 어? 햇 Deck 억 좋아유 잠깐만 게임 설정 좀 작게 할게요 잠깐만 조금만 더 작게 해야겠다 아 됐다 먼저 똑바로 해 미치겠다 잠깐만 잠깐만 오케오케오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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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땡 뭐 또 또 또 또 또 사용 어 이거 밀면 되나봐 아유지 먼저 똑바로 해 등반해 절대 등반해 아니 안올라 등반해 등반해 절대 등반해 잠깐만 아 개킹브라자 이거 나 괜히 소급했나봐 쳐져 아저씨 음산 색깔이네 아니 정신 나이도 하자 안올라가져요 하자 아유지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편법으로 가 하자 하자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힘내 그렇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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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타임 바꿔 그놈의 허접소리를 몇번을 듣는거야 몇번을 듣는거야 그놈의 허접소리는 하자 정신 나갈거 같다 이거 더 녹음할 수있나? 허접이었나 이게? 어 뭘로 할까 음 흠 비꺼워 비슷한 극도 깜짝 콩 했쩌 ㅋㅋㅋㅋㅋ 콩 했쩌 해달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콩 했쩌 ㅋㅋㅋㅋㅋㅋ 대규모 정도로 몰라 약간 아악 또 해달라고? 힘들어하는 소리? 알았어 진짜 죽는 소리 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아 진짜 웃긴다 아 여러 개 할 수 있다 했죠? 어떻게 하나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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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허접 해줄게 허접 응 다시 해야겠다 허접 오케이 허접 또 뭐 할까 거 천천히 갑시다구 거 천천히 갑시다구 거 천천히 갑시다구 아 진짜 겁나 웃겨 완료하고 여기서 아저씨 아이 아저씨 온다 똑바로 와라니까 아이 아저씨 온다 똑바로 와라니까 아 아 Broad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이것도 엔진 소리 아 이건 하나구나 이거 다음걸로 하자 어 못했는데 부릉부릉부릉부릉 자동차 지나갑니다 부릉부릉부릉부릉 자동차 지나갑니다 어 괜찮아 이걸로 해야지 뭐라고? 시작소리가 뭐야? 어떤거에요? 시작소리가 뭐야? 시작이 어딨지? 밑에? 아 뭐지? 케이트 입장? 뭐지? 아 이건가? 오케이 케이트 왓타시야 왓타시가 키타야지 왓타시가 키타 아 새노 아 맞다 한번 들어볼까나? 한 게 아쉬운데 왓타시가 키타 세 노 하하하하 세 노 세 노 오케이 오케이 또 뭐하지? 또 또 뭐있어 또 뭐있냐 로켓 뭐 이런건 아직이니까 한번 이 정도로만 가볼까요? 레벨완료가 어딨어? 아 이거 기본 아 뭐하지? 레벨완료 뭐하지? 네 안 개꿀 따라시 하하하하 안 개꿀 따라시 좋아요 너무 쉽죠 이지 하죠 쏘 이지 하하하 너무 쉽죠 이지 하죠 쏘 이지 굴 또 뭐있지 출입금지기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습기가 뭐야 코안 기록 아 죽을 데가 없어 목표 폭파 안는 건 없는데 밥은 메뉴 잡기 열기 닫기 열기 열기 닫기 아 이 정도러나 해볼까? 어이 아저씨 혼자 똑바로 하라니까 가보자 더 천천히 갑시다구 길 못해 하자 콩있어 아니 목소리가 진짜 개킹번으로 해 하하하하 izza igen 뾰기 First of All 신 Baba 새노 시작하는 건 irus 더 천천히 갑시다구 쿵있져 더 천천히 갑시다구 들으킹 UC aprendE 우리 저 하자 하자 무슨 소리야? 누가 죽은 설명 하하 자동차 지나갑니다 부릉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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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졌죠? 됐다 더 천천히 갑시다구 하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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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갔다가 자 부... 붙으면 조사같이 달려와 그렇지 더 천천히 갑시다구 자동차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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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저씨 먼저 똑바로 하라니까 하하하하 좋아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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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못해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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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이제 하죠 쏘이 하하하하 더 천천히 갑시다구 하하하하 완료 완료 목소리 아니 겁나 웃기네 하하하하 개킹 봐라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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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nate 진짜 웃긴다. 가보자. 일어나 일어나. 내려갑니다. 부릉부릉. 하자. 쿵했죠. 부릉부릉부릉. 하자. 더 천천히 갑시다구. 하자. 세상에서 제일 킹받는 게임 같아. 더 천천히 갑시다. 부릉부릉부릉. 하자. 자동차 지나. 부릉부릉. 하자. 더 천천히 갑시다. 하자. 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 풍했죠. 자동차 지나갑니다. 더 천천히 갑시다. 하자. 하자. 자동차 지나. 부릉부릉부릉. 쿵했죠. 어쩌라고. 더 천천히 갑시다구. 부릉부릉. 자동차 지나. 안. 제 꿀 따라. 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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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좋아. 더 추가할까? 호오오오. Allan. 하하. 하하. 여기가 팀이 yepyp 1 crescent 4 하하. 뭐 할까? 흠 키 삼아? 키 삼아 말고 흠흠 응 피했죠? 안 망가졌죠? 응 피했죠? 안 망가졌죠? 아 이거 좀 더 빨리 해야겠다 아 응 피했죠? 안 망가졌죠? 핳 하핰 하핰 응 피했죠? 안 망가졌죠? 다음부 으흠흠 으흠흠 아 으흠 어쩔 티비 찾쟔 티비 암무안궁 여러분 그냥 킹바드 어쩔 티비 찾쟔 티비 암무안궁 택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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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스파라운드 뭐하지? 아이고! 경찰 불러! 아이고! 경찰 불러! 좋은데? 여기다. 응! 다닙쪄! 응! 다닙쪄! 다음은 뭐하지? 다음은 뭐할까요? 아! 잠깐만. 아저씨, 차 문 내려봐요. 왜? 왜? 아저씨, 차 문 내려봐요. 왜? 왜? 좋아요. 아이고, 징독이야. 좋아요. 이거 또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 이건 뭐지? 나 죽어. 도끼야, 호. 호우. 왜 귀여운데? 도끼야, 호. 괜찮을지도. 또 뭐 할까? 볼 줄 알잖아. 도끼야, 호우. 도끼야, 호우. 하하하. 도끼야, 호우. 하하하. 도끼야, 호우. 도끼야, 호우. 도끼야, 호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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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라 하고 전 아까 그거 카운트다운? 아 여깄다 자아 뒤가자 자아 뒤가자 자아 오케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응 가보자 다시 제멋해 여기 탔지 니가 달리는 거 말고 택하 자동차 지나갑니다 택하자 자동차 지나갑니다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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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새노 자아 뒤가자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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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지나갑니다 더 천천히 가고 피했죠 엉망가졌죠 아이고 경찰 불러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달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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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천천히 가죠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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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피했죠 엉망가져 어쩔티비 저쩔티비 엄무 안공 콩했죠 콩했죠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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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달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내려가요 먼저 똑바로 와라니까 제발 다시 아이고 징복이야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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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창원 내려봐요 네 네 왜 아 저쪽 가야 되구나 우아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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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아니다 아이 아저씨 먼저 똑바로 아이고 징복이야 으아 으아 으응 황했죠 응 피했죠 엄망가졌죠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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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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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청창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네 자동차 지나갑니다 으아 으아 아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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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겁나 힘드네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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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지나갑니다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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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해 나이스 어쩔티비 저쩔티비 콩했죠 떼 카우 하하하하하하 더 천천히 갑시다구 어쩔티비 저 허접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달리는 곳 말고 응 피했죠 응 피했죠 응 피했죠 헐맨가졌죠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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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왕의 아이고 정복이야 날아가요 허접 오케이 좋아 너무 쉽죠? 이지하죠? 쏘 이지 하... 이거 끝날 때가 개웃기네 진짜 아 진짜 꼴 받는다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달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아 진짜 웃긴다 진짜 맞았는데 이거는 오 기침 타야된다 어 돌아가는 거 아니겠지? 안 돼! 피했죠? 쿵했죠? 개못해 아저씨 도망쳐! 아이 아저씨 먼저 똑바로 와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사운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데요?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응 피했죠? 엉망가졌죠? 허접 쿵했죠? 아니 갇혔어 이 시공간 안에 갇혔어 난 응 피했죠? 허접 택하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징독이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응 피했죠? 택하 더 천천히 갑시다 터져 뀨 통했죠? 택하 꿩 응? 아이고 징독이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달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타임 성격 송 아니 아니 집중해 절대 집중해 아 안 돼 됐다 엉망가졌고 응 피했죠? 엄만 가졌쪼? 너무 쉽쪼? 네, 행정거스 마시고 있어요 보릉보릉 탔지 아이, 아저씨! 먼저 똑바로 하라니까! 피했쪼? 택하이! 보릉보릉 하자 어쩔티비자 더 천천히 갑시 퐁했쪼? 자동차 지나갑니다 열생 자, 두거져 보릉보릉보릉 자, 두거져 하자 너무 피했쪼? 더 천천히 개 못해 아저씨, 차원 내려봐요 왜? 왜? 어쩔티비자 어쩔티비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달리는 곳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보릉보릉보릉 내려가는 건가? 보릉보릉 아이고! 경찰 불러! 아저... 응, 피했쪼? 택하이! 아저... 니가 뭘 할 수 있냐고 으아악 아이고! 아저씨, 차원 내려... 으아악 으아악 아이, 아저씨! 응 아이, 아저씨! 아이, 아저씨! 절대 똑바로 하라니까! 개못해 응, 피해자 퐁했쪼? 응, 피했쪼? 택하이! 응, 탁하이! 올라가서 떨어져야겠다 올라가서 떨어져야겠다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오게이! 너무 쉽죠 이지하죠 쏘유지 하자 어쩔티비 저쩔티비 암 마 열기 하 prec 황했쪼? 우리 갑시다고 이렇게 갑니다 네가 뭘 해? 어쩔티비 저쩔티비 하자 와 실수 없이 떠드는 게 너무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보자 아이고 도망가나보다 어허 여기서부터 도망가나봐요 오 오케 큰 것과 작은 것 큰 것 럭키 작은 거 시청자 너무 쿨 좋아요 부릉부릉 부릉 자동차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hung 입죠 Der aspect 으마이! 으마이! 하자... 어쩔띠... 어쩔띠... 장화진다아... 더 천천히 갑시다고 하자... 퐁했죠 그냥 내려가야겠다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왜? 왜? 안무 안고 으마이! 킥가! 좋아요 장화진다아... 더 천천히 갑시다고 백카이! 킥! 으마이! 으마이! 장화진다아... 안무 안고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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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피했죠? 암풍 했죠? 부릉 부릉... 더 천천히 엉 피했죠? 저거... 진짜 사고 난 거 아니냐? 방금 거는? 테카! 나 죽어와! 나 죽어와! 쿵 했죠? 어쩔 티비 저쩔 티비가 뭘 할 수 있는... 테카이! 꼈어 꼈어 쿵 했죠? 하자... 다시 올라가야겠는데?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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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릉 부릉 부릉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다... 힛 따아아악! 피했죠? 창창! 자막인가! 음악 힛 따악! 행복이야! 자막인가? 좋아요 스토이업! 응 피했죠? 엄만가 아이고! 음악 힛 따악! 너무 쉽죠? 이제 하죠? 소 이제 하죠? 아하하하하하... 레벨 완료하는 거 왜 이렇게 제일 킹받지지? 제일 킹받는 것 같은데. 거의 폭주족.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왜? 왜? 아, 떨어진다! 아, 아저씨! 먼저 똑바로 와라니까! 응, 피했죠? 풍했죠? 백하이! 좋아, 좋아. 올라가, 올라가. 시련의 숲이야. 절대 올라가. 더 천천히 가. 응, 피했죠? 엄만가 어쩔티비 저쩔티비.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응, 피했죠? 풍했죠? 진짜. 아이고! 경찰 불러! 뭘 할 수 있는데. 테카! 오케이! 오! 아,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 이거 근데 사운드 트랙 저장해서 님들한테 뿌릴 수 있는 것 같던데? 저장 따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피했죠? 엄만가졌죠? 열, 세, 노. 자, 들어가자. 갖고싶음? 하자. 니가 뭘 할? 풍했죠? 거 천천히 갑시다구. 하자. 풍했죠? 나갑니다. 아이고! 치! 음아이! 킥까! 으아악! 자가진다. 하하하하하하 자가진이 개기롭네 진짜. 자동차 진단.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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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까! 어, 피했죠? 엄만가. 자동차 진단. 아이고! 킥까! 자동차 진단. 오 이거 진짜 은근금데 이거 게임이. 아저씨. 올라가요? 우마이! 킥까! 내 못해. 티비 젖을 티비. 자동차 진단. 나 죽어. 우마이! 킥까! 이쪽. 이쪽. 아이고! 올라가요. 자동차 진단. 이제 더 천천히 가. 킥까? 자동차 진단. 오케오케오케.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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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부릉. 자동차 진단. 부릉부릉. 킥까! 어, 지나갑니다.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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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쩔티비 쩔티비. 제발. 아, 안공. 허전. 아, 피했죠? 엄만가.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왜? 왜?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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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가. 더 천천히 갑시다구. 킥까! 우마이! 우마이! 킥까! Terraquing ka! 큰일났었다. Fakecome. 우마이! 킥니까! 우마무지. рипích!! 우 condu고. 우미미미미미나. 아무튼 Jama. 나이거워. 킁너기. 우마이! 우마이! ネä. 워 mieli! 아, 정신없어. 우마이! 우마이! 오마이! 사마진다 알린 허접 지나갑니다 부릉부릉 테이크! 어째키가 너무 멋있죠? 유지하죠? 쏘 유지 진짜 정신 나오겠네 경찰 불러! 했는데 니가 코 안 했죠? 아저씨 으아아아아아아아 부릉부릉 아저씨 아이고 징 개못해 아이고 나 죽어 열기 가졌죠? 해노 좋아요 자 들어가자 자 좋아져 오마이! 오마이! 킥다! 응 자동차진다 으아아아아아 아저씨 자동차진다 다시 올라가 다리는 너무 피했죠? 엄만 가졌죠? 부릉 쿵했죠? 올라가 주세요 부릉부릉 더 천천히 가 하자 어째키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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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다! 아 왜 안 가지는데 자동차진다 흠흠흠흠흠흠 전희 갑시다구 부릉 피했죠? 엄만 가졌죠? 부릉부릉 부릉 부릉 어?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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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진 오마이! 킥다! 자동차진다 어 걸렸어 어 걸렸어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잠깐만요 으아아아아아 안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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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치 언제든 성립 버그 걸렸어요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네? 킥다! 아 됐다 오마이! 아 슈우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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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다! 엄만 안고 자동차진다 미치겠네 또 어떻게 가지? 토오보 기다리는데? 부릉 부릉 백하이! 부릉 부릉 더 천천히 갑시다구 더 천천히 갑시다 부릉 부릉 킥다! 오마이! 오마이! 자동차진다 흐흐흐흐흐흐흐흐 밀어 밀어 부릉 허정 킥다! 엄만 가풍했죠? 이제 뭐랄 수 있는데 안돼! 아 싫어 아 다 있는데 다 왔는데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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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 왔는데 아 이걸 킥다! 오마이! 오마이! 킥다! 니가 뭐랄시 으아아아악 달리는 곳 말고 부릉 아이고 참 맛있다 됐다 자 오마이! 오마이! 킥다! 사모 내려가 도착하긴다 전이가 와야 도체 먼저 똑바로 하라니까 오케이 니가 달리는 곳 말고 뭘 할수 있냐 킥다! 엄만 가풍했죠 부릉 미라! 아 왜 여기다가 살아 하하하하 아니 이런게 어딨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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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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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침묵이야 우마이! 음악! 키트아! 아저씨 아차 막힌다 으흠흠 하하하하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운좋도 바로 하라니까 우마이! 키트아! 음음음음음 꺽 응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яв 음악! 키트아! 대カ! 자막힌다 이렇게 힘들지 그게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퍼접 응! 피했져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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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아! 쿵했져 오징어 자막힌다 야 헤 Brooks 쉽지가 않구만 우마이! 키트아! 나 지그아! 뿌룽부룽 너무 좋아 아 screens 자막힌다 inhale 먹고 떨어지고 마이 테이크 아저씨 창원 어머이 킥까 응 귀여워 자막인다 아저씨 킥까 자막인다 아직 겁나 했잖아 어머이 킥까 귀여워 아이고 침묵이 자막인다 여기서 킥까 더 천천히 자막인다 자막인다 됐다 저녁끄롱 아저씨 제발 제발 가주세요 아이고 그저 아이고 제목을 잘 못해 살려줘 어쇼 사라져 그맛 자막인다 송 자막인다 usually 수백 아저씨 운게 똑바로 하라니까 옆으로 가네 음아이! 음아이 켜다! 천천히 갑시다 아이고 침묵이야 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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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악! 아 이렇게 하지 써! 아니 세 개 밖으로 던져지면 어떡해요! 아니 아 진짜 울탱이가 없네 그냥 아우! 아니 세 개 밖으로 던져지는 건 없잖아요 아 진짜로 아 쉽지가 않네 켜다! 아 저거 잡아진다 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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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켜다! 황익조 잡아진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음아이 켜다! 음아이! 아 저거 잡아진다 켜다! 켜다! 켜 못해 켜다! 엄마가 잡아진다 다시 내려가서 왜? 왜? 더 천천히 니가 뭐할 수 있는데 안돼! 나 버리지마! 니가 버리지마! 음아이 켜다! 아 풍했죠 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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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시끄러운 재민이가 옆에서 계속 말 거는 거 같아 알 produkt 음아이 켜다! honestly 소중 tam 잠월 decre 아이고화~~ my만 way 음악 잠월 typ 제발 잠월 typ intersecting TV 아니 피지컬 게임이 잖아 어... 나우 쇼을 입히라긴 다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끼워지면 안 돼 니가 뭐라 했어져 어이 아저씨 아이고 징복이야 다시 나 죽어 자동차 지나가 어이 아저씨 웃자 똑바로 제발 저기요 나 여기서 갇혔어 살려줘 헤드나 니가 뭐라 했어여 우멍 우멍 치까 응 비했쪼 엄만 가져 택하 우멍 아 아까 푸는 건데 택하 치까 아이고 징복이야 맞아 택하 니가 뭐라 할 수 있는 동 비했쪼 아이고 잘 몰라 우멍 치까 올라가서 우멍 우멍 잡아진다 여이 한 번만 더 해보죠 우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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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까 진짜 진짜 마지막 우멍 자 마진다 우멍 우멍 For 오해 bab 우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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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메 아니요 5일이 좋아 우멍 imizi 도미 우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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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오우 다른 힘이 없을까봐 아 나 너무 좀 잘못한거 같아 너무 짜증나 진짜 기분이가 좋지가 않아요 좋아 응 광했죠 잡아진다 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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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지나갑니다 아유 아저씨 오케이 아이고 광했죠 너무 피해 우메 키타 잡아진다 다시 아 이거 타이밍이 있을텐데 우메 키타 잡아진다 어 와요 왜 왜 여기 아무리 안고 자 오늘 해보 아이고 징독이야 자 오늘 해본게임 젤리강 너무 재밌었구요 네 진짜 너무 킹받았습니다 핼륨가스를 모아서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허접소리는 그만두고 싶구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하자 네 아 이거 사운드 이거 사운드 이거 사운드팩 저장 있는 것 같은데 야이 이거 어떻게 해? 출 수 있나? 럭, 럭키 사운드 나와야 되나? 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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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오지? 부릉부릉부릉부릉 자동차 또 빠른거 녹음해줄까? 필림도 아직 남았는데 뭐 뭐 뭐 해줄까? 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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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주세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해가 중천이잖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해가 중천이잖아 또 뭐? 자! 보이스 커미션 받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깔짝깔짝 주세요 싫어요 넌 앞에 있는 닉네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카톡? 카카오톡 카카오톡 끝 ㅋㅋㅋㅋ 카카오톡 끝 아! 카톡 봤어 해달라고? 응! 다 먹었다! 큰일 났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다 먹었다 이젠 안 나와 아니야!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 헬륨 다 마셨다 예이 카카오톡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듯 오늘 나 헬륨 결국 헬륨을 다 마셨네 와 대박 나 이거 헬륨 음 음 엄청 큰건데 까서 통으로 온거라서 엄청 큰 안오지럽냐고? 아니야 안오지러워 응 굿 자 그러면은 사운드팩 이거 도장해 럭키 사운드 이 도장 사운드팩 이거 어디다가 럭 럭 럭 아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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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스위치 포토 히트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데이터 이거 아닌데 요것도 아닌데 음 어디지? 어 감사합니다 앱 데이터? 잠시만 럭 럭 럭 럭 럭 럭 럭 아 일단 꼬야겠다 이거 어이 아저씨 운대 똑바로 하라 럭